제가 책의 표지를 보네프의 저항과 복종, 이 책을 제가 표지로 정했어요. 이 보네프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은 종교적인 색채가 기독교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성숙했으니까 굳이 종교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에 산다고 보고 기독교에서 그리스 종교로 그렇게 옮겨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그렇게 했을까? 또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서 왜 교회 안에는 좌파진영의 교회가 있고 우파진영의 교회가 있는가? 또 교회 안에도 왜 좌우가 섞여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이런 보네프의 이런 책들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영향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네프가 추구하는 내용들이 결국 이런 라치의 저항에서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저항과 복종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디트리스 보네프를 말할 때 카타르시스적 민중신학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카타르시스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한풀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의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볼 때 좌냐 우냐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한풀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거 여러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나누어지는지 동기나 목적이나 성향을 가지고 많이 말할 수 있는데 핵심은 한 인간의 개인이나 또 국가나 민족의 그 한매친 것을 풀어주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되어버리니까 놀랍게도 나중에는 무당 종교나 또 유사한 그런 걸로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고 손을 잡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뭐 이미 그런 생각들 또 의식들이 다 공유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방향을 정할 때 정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으로 바르게 가는 것이 한풀이라는 것으로 방향을 맞추고 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냐 아니면 죄인의 거듭남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죄인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서 이 지상에서 인간의 그런 죄악성, 관계 그런 것들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거죠. 물론 한풀이를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말한다 하지만 개념 자체가 다르죠. 유대사회에서 예수님과 오셨을 때 유대사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상사회, 인간의 욕망을 해결해 주는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유대인들 지금 이 말하는 관점으로 보자면 그 한풀인 거죠. 그 한풀이를 해주는 메시야 그런 메시야로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은 예수님의 오신 사명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못 견뎌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관점은 변하지 않아요. 이상국가, 한풀이 이런 걸로 가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신학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이름이 그게 뭐 개혁신학이든 보금주의든 아니면 또 어떤 형태로 색채를 가질지라도 핵심은 카타르시스적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면, 이 한풀이를 가면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해방과 평등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판단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카타르시스적인 것을 하려고 한다. 그 카타르시스라는 게 뭐냐면 한풀이라 이거예요. 그 한풀이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 가는 방향성이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또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이 개혁신앙,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보면 참 놀랍잖아요.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도 개혁신앙이라 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좌파진영의 목사들이 그렇게 맞느냐 참 놀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앞에 타이틀은 개혁신앙, 또 개혁신앙이라 하지만 하는 행동은 또 그런 한풀이로 간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좌파로 성량을 가지는 이유는 한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걸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바른 신앙의 점검을 가지려면 정말 예수님이 오셨던 그대로 보금서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인간의 이상과 욕망을 채워주는 그 한풀이를 해주는 메시아냐.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마태봄 1장 21절에서 말하는 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대속을 이루셔야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시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참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이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주여 그리하지 마압소서 이렇게 말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하게 죽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 한풀이, 이 민족의 이 고통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성경대로 믿음을 가지려면 인간의 그런 한풀이 이 민족과 개인의 고통을 풀어주는 그 한풀이로 가게 되면 결국 해방과 평등이라는 키워드로 가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거죠. 우리 현실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 실제로 가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가 핵심 키워드는 한풀이에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뭐 이런 본회프뿐만이 아니라 여러 토착화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 교수들, 목회자들, 성도들도 많이 있죠. 그런 모든 핵심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한풀이에요. 이렇게 토착화가 되면 또 인간 안에 또 신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의 대부분은 제가 한풀이를 말했는데 그 한풀이를 말하면서 결국 인간의 어떤 죄인됨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착화 신앙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결국 한풀이를 위한 대동단결 그리고 인간의 신성화 존재론적 인간의 내면의 신성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 있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에 오신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거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현실의 걸 완전히 무시한다 이런 게 결코 아니에요. 현실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죠. 또 물론 기독교라고 해서 잘해온 게 아니에요. 물론 이 현실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참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러나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거죠. 인간의 욕망과 해방, 평등을 해결해주는 그 한풀이로 갈 것이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오로브다함을 받고 성령에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규범에 맞게 살아가는 거 이게 근본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바른 길로 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명확한 선이 이 한풀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기독교 신앙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 건지를 명확하게 하고 성경대로, 신앙대로 걸어가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저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